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현직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김해시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부인하다 경찰이 CCTV 영상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